자 이번에는 그 큐브 스테이크 같은 걸 할 거예요, 근데. 큐브 스테이크? 어. 일반 큐브 스테이크가 아니라 양념을 좀 다르게 해서 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. 또 고기가 또 생일에는. 애들이 먹는 거라서. 역시 저 디테일이. 네, 디테일. 하고 큐브로 썰어야 되는데 이 고기 모양이. 쓰는 게 또 디테일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네모나게. 깍둑썰기. 이러면 애들도 먹을 맛 나지. 오케이. 일단 밑간을 좀 할 건데. 어차피 좀 불에 구우면 좀 작아지기 때문에. 네. 저 정도 사이즈 딱 좋은 것 같아요. 밑간을 해놓고. 구워. 아, 어떻게 나올까요? 큐브? 너무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야채볶고 좀 썰어놓을까? 파프리카. 노랑 파프리카. 큐브 스테이크니까. 사각형으로 고기랑 크기를 비슷하게. 적양파도 있다가 큐브로. 이렇게 적양파랑 파프리카는 뭐 몸에도 좋지만이고. 네모도. 너무 예뻐요. 네모도 잘 썰었고. 파리. 그대로 좀 덜어놓고. 자, 이제 제가 소스를 만들 건데. 약간 루비빛 나게끔 해보려고. 루비빛. 루비빛. 불안불안해. 자, 뭐냐면. 제가 원래는 이 복분자주를 써서 소스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. 아, 너무 좋다. 근데 복분자술이 요리하기 괜찮아요. 되게 맛있어. 되게 달아. 좀 써야겠다. 애들이 있어서. 어차피 끓이면 알코올은 다 날라가니까 상관은 없는데.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. 복분자 진액 액기스. 그걸로 할게요. 맛있어.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. 그 소스 만들 때는. 그 원래 고기 구웠던. 고기 야채 볶았던 팬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맛이 풍미도 좋아지고. 마늘. 자, 양파. 볶아볼까? 오, 색깔 되게 예쁘다. 혹분자 진액으로 하면. 이런 약간 루비빛이 나는 거예요. 자, 버터를 살짝 녹여줄게요. 소스가 중요해요. 와, 색깔 자체가 너무 예뻐요. 그래서. 이 색깔에. 오우스터 소스를 살짝만. 케찹은 기회에 따라는데. 이것도 살짝 조금만 넣어야 돼요. 설탕을. 이거였구나. 와. 너무 맛있어요. 진짜. 우와. 고기를 볶으면 돼요. 너무 맛있겠다. 양념이 잘 배이도록. 골고루. 알록달록하고 네모네모한 저게. 너무 예쁘다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고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고. 그냥 플레이팅만으로도. 한 5천 원 이상 더 비싸 보일 수 있는. 업그레이드. 5천 원 이상 비싸 보이는 방법.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즘 뭐. 청담동이니 뭐. 유명 레스토랑에서. 엄청 많이 쓰고. 뭐야. 모기버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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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고기버섯은 우리가 평상시에. 그 모기버섯하고는 좀 틀려요. 되게 부드러워요. 맞아. 엄청 부드러워요. 식감도 톡톡 끊어지는 듯한 그런 식감인데. 하물며 떡볶이에도. 많이 쓴다고. 요즘 그러더라고요. 우와. 올리브유에 살짝. 데칠 거예요. 물에 좀 불려놔서 야들야들해지면. 살짝 많이 해. 살짝 많이. 자 이렇게 놨어. 얼마. 아니 이게 좋은 곡이니까. 식개로 해서 이것저것 해서. 22,000원. 22,000원이라고 치자고요. 22,000원. 자 이거 모기버섯이 들어가면서. 22,000원에서 27,000원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했어요. 5,000원 업그레이드. 기가 막히죠. 여기다가. 보석을 뿌리는 거예요. 보석. 보석을 뿌린다고요? 보석을? 어 뭐야 뭐야. 석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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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. 그런 거. 아 아이디어 좋다. 되게 보석 같잖아요. 그죠? 진짜 보석이다 보석. 저 올려놓는 거야 그냥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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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이쁘다. 색깔 너무 예뻐요. 네. 1시간 넘치기 어려우세요. arriv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